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도컵! 눌러~! 음..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는군 아유~~~ 여보 여보! 으음~~~ 뱀파이어가 되가지고 너무 큰일 났어 봄쇠야 네 너 눈이 너무 빨개 우리가 뱀파이어가 맞긴 하나봐 요로도 눈이 빨가고 아 여보 이제 요로 이제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여보? 그러게 말이야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없을까? 그러게 말이야 사람을 먹으면 돼 사람을 먹으면 안 되지 안 되나 안 되지 어이 뭐야 우리 집에 올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텐데 누구지? 도시락이다 아냐아냐 마... 맛있는 냄새나는데? 사람의 피는 사람인 것 같군 사람인군 아 누구세요? 나는 퇴마사다 뭐야 어 잠깐만 내 놈들에게서 불길한 내 기쁨이 느껴지는군 마늘이야 마늘이야 마늘을 뿌리는 당신 누구야 역시 너희들은 뱀파이어군 우리의 정치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당신 누구야? 나는 퇴마사라고 말했다 저희를 그럼 없애러 온 건가요? 아니 없애러 온 건 아니지 설마 십자가를 들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사람? 물론 십자가도 있다 십자가를 들고 있어 저 사람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중고나라에서 39,800원을 샀지 그.. 당신 그럼 우리를 없애러 온 거야? 테마사? 아니 없애러 온 건 아니다 내가 하러 온 것은 너희들에게 인간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러 왔지 어어어어 어어 인간은 어떻게 돌아가는.. 일단 마늘 좀 치워주세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알겠다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좀 내려주세요 네 알았어 알았어 39,800원짜리 십자가라고 아에 그럼 저희가 어떻게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람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뱀파이어 백작을 물리치면 된다네 뱀파이어 백작? 그렇다 뭐 뱀파이어 왕 같은 건가? 그렇지 뱀파이어들의 왕 드라큘라 아니야? 드라큘라 그거 뱀파이어나 드라큘라나 그러면 뱀파이어 백작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 거죠? 뱀파이어 백작은 어떻게 엎질려면 으아악 어 뭐야 어? 아! 아저씨! 뱀파이어 백작을 어떻게 물리시는지 알려주고 가야죠! 아!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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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뱀파이어 백작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야 이거 완전 허당이구만 테마사가 아저씨! 일단으로 돌아갈 수 있나? 일단은 그럼 뱀파이어 백작을 물리치면 된다는 거였으니까 뱀파이어 백작을 한번 찾으러 가보자고 어때? 찾으러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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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가자 가자! 고고!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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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여기가 맞는 거 같은데 뱀파이어 백작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근처에서 수상한 우리 동족의 냄새가 난다고 아 우리 동족의 냄새 나는구만 파딱파딱 요로야 날지 말고 일로와 야 봉수 일로와 파딱파딱 누가 누군지 모르겠네 야 빨리 가자 저기 뱀파이어 저 뱀파이어 동족의 냄새가 나는 거 진한 피의 냄새가 나는구만 피의 냄새 어? 어? 뭐야 여기 여기 정말 뱀파이어 성인 것 같은데 오 헉 헛 헛 훠 어? 하유 됐어 어? 친구들이 늘어났다 좋았어 헤헤 하유 됐어 여기인 것 같구만 어이? 뱀파이어 아니야 저것도? 우리 동족들이 여기 잔뜩 모여있고 분명히 뱀파이어 발작이 있을꺼야 우리 치우는다 뭐야? 왜 싸워? 왜 싸워? 그냥 물리치고 싶었어 실수로 죽여버렸고 좋았어 피가 잔뜩 묻어있잖아 아니 뭐야 범을 뽑을 수 있네 여기서 피 먹을 수 있네 왜 아빠만 가져 글쎄 일단 뱀파이어 발작을 물리치면 칼이 있어야지 여기에 뱀파이어 백작이 있을텐데 와 좋은데 여기에 뱀파이어 백작이 있을꺼야 어딘가에 말이지 여기 뭐 화려해 누가 봐도 왕이 나올거 같잖아 종이가 있는데 여기 어 뭐지 늑대야 아침 먹어야지 일어나 가 소문 소환 주문이라는데 뭐야 아침에 밥 안먹는다니까 아 너 혹시 누가 봐도 뱀파이어 백작처럼 생겼잖아 당신 내 뱀파이어가 되었다 당신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거지 아 그럴 수도 있지 빨리 우리 인간으로 만들어줘 이 뱀파이어 백작녀서가 아니 그럴 수 없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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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으로 만들어줘 빨리 인간으로 만들어줘 빨리 인간으로 만들어줘 그럼 누군데도 넌 누구야 나는 뱀파이어 백작의 쫄병이다 쫄병이야 어쩌지 약하더라 그러면 뱀파이어 백작은 어딨지 빨리 말하는게 좋은것이야 뱀파이어 백작님을 배신할 수 없지만 뱀파이어 백작님은 이 지하로감에 바로 있습니다 정말 솔직히 솔직히 해도 마음에 드는건 뱀파이어 백작은 많이 강하겠지 강하실거에요 네 요루야 요루야 아무래도 뱀파이어 백작은 이렇게 이런 쫄병이랑 좀 레벨우가 다를거 같애 여보 봄샤야 빨리 지하에 있다고 하니까 그쪽으로 한번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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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봐도 왕이 있을거 같구만 졸병이구만 없어버려 무섭게 생긴거 드라큘라 성인가요? 어 어 요리가 없어졌어 니가 들어와야지 그렇구나 안경을 왜 그 위에다 썼니 이거 봐라 성 안에 또 성이 있잖아 뭐야 무시무시하구만 이거 이거 영화에서 봤어 인셉션에서 봤어 성 안에 또 성이 있다 이거 뱀파이어 백작이 딱 있을만한 곳이군 응 요리가 빨리 와요 근데 아까 그 쫄병이 어 뱀파이어 되게 강하다 그러지 않았어 그럼 그럼 근데 우리 이렇게 가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다 못이 있어야겠는데 이 근처에 그러면은 무기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고 안 돼 안 돼 안 돼 좋았어 좋아 좋아 자 찾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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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다 일단 내꺼 구했어 뱀파이어 레깅스 뭐 부츠 이런게 있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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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했어 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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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리고 여보여보 봄수야 빨리 구해 응응 우리가 또 이제 피를 좀 먹고 가야지 좀 힘을 내지 않겠어 동물들을 먹고 가자 좋아서 좋았어 나도 구했다 아저희 빨리 와 아저희 식사시간이야 봄수야 밥 먹고 싸우자 뱀파이어 백작이랑 밥이다 핫 나 피가 꽉 차서 안 먹어지는 건가 그냥 밥 먹고 시켜자 밥 먹고 어 밥이다 밥이다 많이 먹어 맛있게 먹어 맛있구만 어 뭐야 이거 사람 같은데 맛있겠다 아하하하 어 무덤이 빨개 어 뱀파이어로 변했었나봐 아니 잠깐만 어? 아니 동물을 칼로 잡으니까 동물의 피가 검에 들어가서 검의 색깔이 바뀌었어 어 우와 그럼 이 검을 그럼 검을 강하게 반대자 동물 좀 풀어봐 동물야 이거 칼을 칼로 F로 눌러 F로 누르면 F로 누르면 오 저 좀 쎄져 어 이거 칼로 잡는 거구나 동물아 동물 좀 풀어봐 우리 이거 칼을 좀 강하게 만들고 하자 나 지금 루퍼까지 찾거든 좋았어 어 잡으니까 이게 칼이 강력해지네 분 나 죽여 Hut city 칼이 100% 났어 지금 칼이 엄청 강해진 것 같아 딱바구 나도 100%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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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칼이라면 뱀파이어 백색을 물리칠 수 있겠는걸 좋았어 오늘 인간이 될 수 있을거야 빨리 가보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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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파이어 백색 기다리라고 인간이 되야된다고 출근도 해야되고 나도 쇼핑해야돼 쇼핑이랑 뱀파이어랑 비슷한거지 인간이 되야 쇼핑할 수 있다고 뱀파이어 백색이 없는데 이 안에? 찾아봐 찾아봐 어 여기 부셔졌잖아 여기가 위험해 위험해 죽을수도 있어 어 아빠 아빠 아니 여기 뭐야 콜 드라큘라 어 이걸 누르면 뱀파이어 백색이 온다는건가 여보세요 내가 해볼게 여보세요 아 아 아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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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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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해 빌려 우리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쫄병들 쫄병들 뭐 어디갔어 어디갔어 또 누른데 주름 어 뭐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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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저거 뭐야!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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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강하잖아? 어 들어왔어 없어졌어 어 그러게? 뒤에 있나? 여깄다! 왔다 왔다 왔다! 피를 흡수해가지고 얘가 피를 달진 않네 야야야야야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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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어디있어? 뒤쪽에 있나? 어디야 어디야? 뒤에다 어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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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녀석 우리 빨리 인간으로 만들어주기 좋을 것이다 어디갔어 척에 나왔어 척에 물리쳤더니 오오 나 죽을뻔했다 뱀파이어백작이 우리에게 책을 줬는데? 아빠 로드가 됐어 로드 로드 시우 자 자, 뱀파이어 백적이 우리에게 준 책을 읽어봐야겠구만 화로에 있는 인간의 심령을 바치면 오타가 났네? 바치면 무로 돌아갈 것이다 어? 무로 돌아간다고? 혹시 아빠 가슴에 거미 있나? 유루야 네? 혹시 내 가슴에 거미 꽂혀있니? 네! 아, 이걸 뽑아주렴 어? 신부가 뽑아야 되지 않나? 어, 도깨비 신분은 누굴까? 어, 이러지 말고 빨리 우리는 뱀파이어에서 인간이 돼야 된다고 화로를 찾아봐, 화로를 화로가 어딘가에 있을텐데? 어... 어? 이거 아냐 이거? 이거? 어디 어디? 이거 아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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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불타고 있는 거? 이 안에 있다는 건데? 어, 여기 상자가 있는데? 아니 인간의 심령이구나 이게? 아! 아! 인간의 심장을 받치면 인간이 된다는 건가? 아니, 요로야! 아, 여기 있어요! 아니, 점프를 이렇게 대단하구나 그럼 어디다 받쳐야 돼? 옥상에서 받치라는 걸로 나와있던데? 옥상? 옥상이라, 옥상이라 어이, 성이 넓네 어! 어 아니 뭐 how 어 아니 뭐야 이거 한거다오 어이 뭐야 어어..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악 아악 아아악 아아 여기가 어디지 아야 아 어휴 어휴 집이잖아 어 내가 관 속에 있었잖아 어휴 뭐지? 꿈이었나? 여보! 아무래도 우리 인간이 된 거 같은데? 그렇지 않아? 우리도 인간이 된 거 같아, 눈이 안 빨개. 봉수는 어딨어? 봉수는? 봉수야? 뚝뚝뚝? 우리가 아무래도 인간이 된 거 같은데? 뭐야? 테마사 아저씨? 나도 인간이 된 모양이군. 아 근데 저희가 인간이 된 거 같아요. 축하한다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이렇게 뱀파이어 박자가 물리쳐가지고 저희가 인간이 된 거 같아요. 아... 여보 이제 우리 피 안 먹어도 돼. 빨리 우리 음식 먹자, 음식. 어허! 먹어먹어. 이 안에 있어. 찬또 먹어. 찬또 먹어. 맛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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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 독이 있는 감자. 맛있는 사과! 어, 맛있는 고기. 어허! 맛이 난 거야, 맛이 나아! 아, 역시 인간의 음식이 좋단 말이야. 아허! 음... 아, 테마사 아저씨! 어! 음... 졸렸다, 난 잘래. 아, 이거 되지 잘못까네. 우리 이제 뱀파이어도 아닌데. 테마사 씨, 감사합니다. 자... 감사란 말은 됐고, 수고비를 좀 받았으면 좋겠어. 수고비요? 그렇다면... 저희가 물리쳤는데 왜 수고비를 받으시죠? 정보료라는 게 있잖아. 아, 정보료. 아, 아저씨. 저희 이제 인간이거든요. 당신이 뭐 십자가를 들어도, 마늘을 줘도 저희는 아무렇지도 않답니다. 어, 에휴. 어, 에휴. 고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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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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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가, 나가.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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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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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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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우리 뱀파이언 줄 아네, 이거. 아, 어쨌든 역시 인간이 좋은 거란 말이야, 뱀파이언보다. 괜찮아? 야, 돈 내놔! 돈 내놔! 내일부터 충분하고 난 그래야겠다. 난 쇼핑하러 가야지. 홈수는? 나는 똑같아, 뱀파이언드 나이든. 아, 너무 좋다. 와, 역시 인간이 최고야. war. od. casa 2. 짜잔 편리 안에. 넓нойild. micha. 왜 sins. 그건 خ이던가? 태ğlestone. Love.